자 안녕하세요 테드 입니다. 오늘은 와이프랑 같이 더글라스톤 골프장에 왔습니다. 여기는 퍼블릭 코스구요. 오늘은 저희가 푸쉬 카트 끌고 라운딩 할 예정이구요. 얼마였지? 여기는 퍼블릭 코스라 다른 데 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뭐 에이틴 월 코스구요. 지금 시간은 저희 티타임 시간은 1시 50분 입니다. 그래서 5시 좀 넘으면 라운딩은 끝날 것 같아요. 자 지금 앞에 보이는게 37불 입니다. 1인당. 지금 보이는 곳은 퍼링 연습하는 곳이구요. 자 여기가 1번 홀 히박스 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리셉션이 있어서 뭐 결혼식도 하고 파리도 하고 이런 곳인 것 같아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돼요. 그러니까 빨리 접는다고 생각해요. 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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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왜 이렇게 친냐고?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하지 말고 자 그냥 그냥 이렇게 체만 이렇게 내려봐. 그냥 자동으로 접히지. 접히잖아. 이렇게 자동으로 접히잖아. 힘 빼고 그냥 내렸다가 접어봐. 접어봐. 나는 윗교도 가. 그냥. 팔이 이렇게. 어이 쩝. 지금 봐봐. 지금 그렇게 내가 노력한거야. 어깨 돌리지 말고 손만 해봐. 손만. 접히지? 사람 몸은 다 접히게 돼있어. 어깨. 여기 아퍼. 그래? 꺾였어요. 아 이거 이렇게 돼야 되나? 아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꺾여만. 이렇게 돼.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되고 약간 이렇게 해야지. 아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하면 엄지가 엄청 아프지. 약간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엄지가 이렇게 되는거야. 내가 얼마나 세게 잡는거야. 그냥 빨리 접어. 빨리 접는다고 생각해. 그래야 피니쉬가 잘 나와. 일본어 티샷입니다. 자 그린까지 한 340L 정도 되구요.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래서 뭐 구십돌이가 뭐 그냥 대충 치면 되겠지만 그래도 낮게. 낮게 쳐야 되겠지? whatever you want. we're at Douglas Stone today. Saturday round. call number 1, hard 4, 3, 47. 너무 왼쪽으로 쳤어. 너무 왼쪽으로 쳤어. 너무 왼쪽으로 쳤어. 어? 예? 아 예? Metro 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изв byte. 네, 그냥енной 아 fract connais. 4 Michaels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안 좋아해 보자 왜 이렇게 잘하는거에요? 그런데 내가 조금씩 움직여서 해야 할거야 잘 못해요 네 거의 못했음 그게 잘 못했음 그냥 가만히 놔둬 그냥... 다 같이 해볼 수 있음 그냥 좀 해볼게 오케이 발표는 80야드 정도 되고요 2원 찬스 미터 오우 파! 나이스 파! 나도 파? 네 저희는 2번홀에 왔습니다 자 1번홀은 와이프랑 저랑 둘 다 팔을 기록한 상태고요 아 2번홀은 앞에 지금 보시다시피 워터 해저드가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2번홀 2번홀 나이스 뭐야 150야나봐 그림 끝이 150 이랬는데 와이프 2번홀 130야드 티샷입니다 아 나이스 아 좀 짧은거 같은데 오우 짧 아 아 아 아 아 더 세게 쳤어야 됐나봐 아 저는 보기 와이프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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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는 3번에 왔습니다 아 핀까지 340야드구요 아 오른쪽에 월화이제도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You already lost two. 살 수 있겠다. 자 저희 와이프는 그림까지 310야드 정도 됩니다. 자 현재 스코어는 지금 동률입니다. 동률 자 줄리엣 2번월 3번월 드라이버 티샵 좀 낮게 갔지만 온도 어 거의 다 올라갔어 파 보기 파 아 아 아 파 퍼트 파 퍼트 파 퍼트 파 퍼트 아 보기 계속 똑같은데 자 4번월이고요 아 400야드입니다. 그림까지 5 4 4 4 4 4 4 4 4 5 5 아하 오늘 왜 그래? 왜 그래? 약간 후진하네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슬라이스만 아니면 돼 아까 슬라이스 쳤다 한 방금 푸쉬 푸쉬 자 저는 왼쪽으로 흘렀고 지금 와이프 사고는 드라이버 티샷 준비 중입니다 그림까지는 350야도 정도 남았네요 자 줄리엣 4번호 드라이버 티샷 어! 오른쪽으로 찼다 응! 파4 아 역시 보기 자 저희는 5번을 파트리올입니다 자 그린까지 그린 중앙까지 115야드 정도 되구요 응 자 자 아 아 아 오른쪽이야 또 어 아니야 아냐 오른쪽에 있어 어 오케이 자 5번을 100야드 파트리 줄리엣 티샷 아 바람 때문에 좀 짧은거 같은데 오우 나이스 음 한가운데 좀 넘어갔다 넘어갔다 약간 아니 페어웨이인데 생각보다 뒤로 많이 아 그린 좀 뒤로 많이 갔네 아 너무 사이좋게 붙어있는데 자기가 먼저 쳐야되네 자 마크를 해주시고 자 줄리엣 먼 버디펄 치는거 보고 쳐야지 과연 아 아 더 세게 쳐야돼 더 세게 난 더 세게 쳐야지 어떠 형 머리 Burr 어 으네 humans 잘 자 6번을 400야드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6번홀입니다 줄리엣 370야드 드라이버 티셔츠 맞바람 맞바람을 뚫고 완전 한가운데로 오우 페어웨이 야 바람이 이렇게 센데도 페어웨이까지 날렸단 말이야 지금? 조금 더 길어요 자 줄리엣 세컨샷 3번 후드 오우 굿샷 아 네번째 샷이야 아 더블로 막아야되는데 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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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블로 막을 수 있겠다 아 오우 센 줄 알았더니 자기는 뭐야 보기펫이야? 자 줄리엣 보기펫 보기펫 들어가봤데 아아 넣어야되는데 들어가야되 들어가야되 어 다행이다 더블 더블 아 이번홀 하나 차이로 졌네 자 저희는 7번홀입니다 파우파이브구요 450야드 자 도그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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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트홀이구요 자 오른쪽에 벙커가 있어서 약간 왼쪽으로 아이씨 약간 왼쪽으로 에이밍하고 네 옆으로 다행히 해야지 오케이 네번째 샷 파우파이브 450야드 아 아 벙커가 올라갔어? 벙커가 올라갔어? 벙커가 올라갔어? 벙커가 올라갔어 벙커가 올라갔어? 저희는 7번홀이구요 줄리엣 400야드 드라이버 티샷입니다 자 저는 지금 벙커 오른쪽으로 보내는 상태구요 자 저희 와이프는 과연 페어웨이로 보낼 수 있을지 아 페어웨이 끝샷 좀 핑해서는 멀지만 그래도 저는 뜨리고는 했습니다 자 늦는 것보다 핀에 붙이는걸 목표로 줄리엣 버디펄 어 속도 좋아 오우 나이스 무리 아니 그림밖에서 넣는 게 어딨어 오늘도 지겠는데 자 저희는 8번홀이구요 350야드 남았습니다 왜이래 오늘 왜이래 몰라 자 저는 2번홀 티샷은 망했습니다 자 8번홀 310야드 줄리엣 드라이버 티샷 오우 약간 오른쪽이긴 한데 그래도 언덕은 넘었지? 언덕 넘었지? 잘 쳤네 그래도 어흑 어흑 아흑 어흑 너 brain floor 야 어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